이번 영상이 스페인 역사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페인 역사 공부는 전체의 흐름을 대충이라도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페인 역사는 너무나 복잡하여 흐름을 모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머리에 지진 나서 포기하는 게 스페인 역사입니다. 나폴레옹은 형을 스페인 왕으로 오게 하니 이에 분노한 스페인 국민들이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1808년부터 1813년 이것을 반도전쟁 혹은 스페인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 지역을 프랑스군이 점령했지만 카디스는 프랑스가 점령하지 못했고 그래서 북립운동의 구심점이 카디스가 됩니다. 카디스의회가 설립되었고 1812년 3월 19일 카디스 헌법을 발표하고 오늘날까지 성요셉축일 3월 19일이 헌법체증인이 됩니다. 1813년 반도전쟁 이후 프랑스가 물러가고 비로난도 7세가 다시 왕으로 부임합니다. 1820년 1930년대는 남미 대부분 시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스페인의 국력은 더욱더 악화되고 혼돈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당시 왕 베르난도 7세는 4명의 왕비를 주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네 번째 부인에게서 딸 둘을 두게 되고 당시 살리카법에 의하여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법인데 이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베르난도 7세는 1833년에 돌아가시고 3살 공주 이사벨 공주가 이사벨 2세로 여왕으로 주게 하였고 어머니 마리아 크리스드나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동생 까르로스 대공이 살리카법 폐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국정이 극도록 혼란하였습니다. 1868년 후한 프림 장군이 반란으로 이사벨 2세 여왕을 몰아내기까지 혼돈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에서 사보이 왕과 아마데오 베르난도가 1869년에 왕으로 오셨으나 1873년에 왕위에서 물러나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1873년 최초 공화국을 선포해왔지만 10개월 동안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는 혼돈의 시대였고 결국 다시 왕동으로 돌아가는데 국민들은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사벨 2세의 아들 알폰소 12세가 1874년에 즉위하고 이 시기에는 비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885년 28살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알폰소 13세로 즉위하고 어머니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1902년까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1898년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쿠바에 있는 미군 군함이 폭받되었는데 그것을 미국은 스페인의 행동이라고 우겨서 이에 흥분한 스페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 필리핀과 쿠바 신민지를 잃게 됩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스페인은 중립을 유지하였고 그래서 이 시기에 스페인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계제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나면서 오히려 스페인 경제는 어려워졌고 사회는 혼란해졌습니다. 1923년 바르셔나 지역 및 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깔탈르나 총사령관 리베라가 반란을 제압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건시티를 보시면 이 시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폰서 13세는 권력을 리베레아에게 맡기고 리베레아는 7년 동안 독재정치를 하게 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오자 리베라 정권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1930년 스페인은 군주제냐 공화제냐 대혼란에 빠지고 이에 국왕 알폰서 13세가 1931년 프랑스로 망명함으로써 군주제는 폐지되고 공화제가 선포됩니다. 1931년 의회를 세우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는데 당시 1917년 소련은 공산현명에 성공하고 무솔론이는 1922년부터 이탈리아를 독재하고 1933년에는 히틀러가 독재정치를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스페인에도 여러 정당이 세워지고 정당 간의 분쟁은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 자파 우파로 나뉘었고 계급 간 직업 간의 서로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936년 총선의 노동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당이 이김으로써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권력과 자본과 카톨릭 세력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결국 상대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혼돈의 시기였으며 당시 스페인은 모로코를 신탁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모로코에 주둔해 있던 스페인 군부가 이런 혼돈의 시기에 국가를 바로잡고자 하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동 세력 프랑코는 1936년 7월 17일 시작으로 내돈이 접어들게 되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코 세력의 스페인 상륙작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 러시아가 참가함으로써 공산주의와 파시스트 간의 대립이 되었고 파시스트 프랑코는 무설론이 히틀러와 손잡고 신형무기로 스페인을 장악해 갑니다. 주변 국가들이 전쟁 불참을 선포함으로써 스페인을 도와주는 나라는 러시아 공산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 행동하는 지성인이 참가하는데 국제여단이라 불렀고 약 4만 명이 스페인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죽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유명한 인물이 동물농장 까타닐리아 참가를 쓰신 조지오엘 누구를 위하여 종원울리나 해밍에이가 이 전투 국제여단으로 참가하고 전쟁에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결국 1939년 4월 1일 프랑코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고 프랑코 독재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정권을 잡은 프랑코는 팔랑회당 외에 모든 정당을 해상하고 모든 언론은 국가검례를 받아야 하고 바스크 까타닐리아 독립을 단합하고 바스크와 까타닐리아는 금지하게 됩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1939년에 벌어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승리하니 스페인은 주변 유력국가와 달리 다른 정치체제로 인하여 정치적 입지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스페인은 참가하고 싶었지만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참가가 거부됩니다. 총 6.25 전쟁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뉘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합니다. 1955년에 유엔에 가입 프랑코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알폰소 13세의 손자인 후안가르로스를 정하고 1975년에 병사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입헌 군주국이 시작이 됩니다. 후안가르로스가 정권을 잡은 뒤 민주화를 빠르게 진행되었고 1878년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고 프랑코 시대가 아닌 에스파냐 시대로 접어듭니다. 1986년에 이이시에 가입하고 1993년에는 EU가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부동산과 관광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2004년에 IS의 마드리드 테러 사건은 스페인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2007년 유럽 외환위기, 2008년 스페인 부동산 위기를 거치지만 2015년부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매년 3%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국가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스페인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길고 복잡한 스페인 역사를 4편으로 10분씩 40분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보는 입장에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스페인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구나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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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